2016년 10월 학년평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뉴런의 기업과 미윤 중에서 한 지점의 역치 이상에 자극을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T1일 때 측정한 지점 각각의 막전이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펌프를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펌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ATP를 분해를 하면서 펌프질을 통해 세포 바깥쪽이 항상 나트륨이 많도록 나트륨을 밖으로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칼륨이 많도록 항상 안쪽으로 칼륨을 넣는 작용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차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기업과 니은 중에서 어디에 자극을 주었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일단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땐 여러분들 과분극을 찾는 게 가장 쉽죠. 자 과분극 D 얘가 이제 탈분극 활동전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전도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활동전위가 만들어지고 끝난 지점이다. 그 결과 니은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겠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니은의 자극을 받아서 쭉 E를 통해서 D, E, D, C, B, A 순서대로 전도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활동전위가 발생하는 게 이제 E가 되고 그 다음 D,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분극을 찾으면 자극을 받은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 혹은 굉장히 가까운 지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mV 그럼 얘가 자극을 받은 전이냐 후냐라고 봤을 때 얘는 자극이 끝난 다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과분극이 지나고 그 다음 다시 휴지전위의 상태로 돌아간 상황.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80mV, 20, 30 그러다가 이 A에서 마이너스 70 E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70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얘는 아직 자극을 받기 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B까지 아직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자극을 준 지점은 니은이다. 자 T1일 때 B에서 여기죠. 나트륨은 1에서 2로 확산된다 그랬어요. 지금 탈분극의 상황이고요. 플러스 30mV 탈분극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무조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갈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2에서 1로 확산이 된다. 자 T1일 때 A와 E에서 모두 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A와 E에서 분극 상태이죠. 그러면서 펌프질은 계속 일어나느냐 물어보는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펌프질은 항상 일어나게 돼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네요. 최그래피vida 선생님 오늘은 가사 여행을 공부를 üzik stadt